지난 7월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B양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18살 A양이 살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일부 범행 경위는 부인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며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고 올해 3월부터 다시 만났지만 연락이 늦거나 대답이 없으면 살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